탑스토우 목소리도 다를 것 같아요 깐깐한 캐릭터, 허당 캐릭터 목소리도 다 이렇게 보면은 개도 뭐 큰 개, 작은 개 셰퍼트는 목소리로 어떻게 나가요? 사료 좀 주세요 개껌이나 사료 좀 주실래요 주인님 사료 좀 주실래요 주인님 푸들 사료 좀 주세요 주인님 다르구나 그냥 허당 허당 이렇게 누렁이 사료 좀 주시면 안될까요? 난 사료 참 먹고 싶은데 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 좀 주세요 야 진짜 아 다 다르구나 약간 빈틈이 있어야 귀여워도 보이고 좀 그래요